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챙기기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정부가 각 기업체에게 지원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명 이상을 추가로,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2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물론 100명 넘는 사업장은 3명을 추가로 고용했을 때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청년 1인당, 추가로 고용된 청년 1인당 지원되는 금액, 얼마예요? 얼마나 지원해주느냐 하는 것이 관심사가 될 건데요. 연 최대 900만원씩 해서 3년간에 걸쳐 27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만만치 않은 인원들인 거죠. 그래서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리 발표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월 단위로 해서 기업체에게 주기 때문에 지원 대상 인원에 따라 1인당 75만원씩으로 환산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18년도 1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기간에 관련돼서는 이제 이게 2018년도에 들어서서 정부지원금 제도가 개편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권교체가 된 측면에 영향도 있고요. 또 우리의 실업률 상태가 많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측면이 있어서 이게 좀 바뀌는데 그 기간에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지원금액이 좀 다릅니다. 75만원이 아니라 약 55만 5천원 상당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당 최대 인원은 9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노무법인에서도 정규직을 청년을 추가로 20명 정도까지를 지원하게끔 지원금 받게끔 그렇게 컨설팅을 해드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90명까지 되려면 이거는 100명 넘는 대규모 사업장 내지는 중견기업이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지원 기간이 3년간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요. 지원 기간이 3년이라 3년간에 걸쳐서 지원된다. 이걸 하나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려금 지급 시 매월 말일 기준에서 피보험자 현황 즉 그 회사의 고용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피보험자 현황 또는 청년의 신규 채용 등을 확인한 후에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 기간 중에 기존 근로자들 중에서 또는 지원 대상의 청년이 퇴사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인원만큼을 추가 채용 등의 형식을 통해서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30명에서 1명이 늘어나서 31명으로 1명을 추가로 지원을 했는데 29명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29명에서 1명이 늘어서 30명으로 늘어났는데 기존 근로자나 또는 지원 대상 청년이 퇴사했다 하면 다른 사람이 1명이 더 채용이 돼서 30명이라는 기준 인원이 유지가 됐을 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이건 마구잡이로 주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우리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신청과 관련돼서 유의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고용안정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저런 관련된 서류들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가 있냐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 강의 목록에서도 또한 살펴보겠습니다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대상과 이것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들은 정부 지원금 제도가 중복이 안 되게끔 상호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과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제도하고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이걸 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챙기기에 강락원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지원금